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 입니다. 오늘 레인지로봇 D4 차량이 입고 되었구요 에코파워팩을 장착을 했습니다 에코파워팩 장착 이천 운전석 시트 아래에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고요 시트를 앞뒤로 움직여도 전혀 간섭 없이 시트를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팩 10C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7V로 승합을 시켜주는 차자가 내장이 되어있구요 15A로 급속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약 40분 정도만 운영을 하시게 되면 100% 완충이 돼서 주차 녹화 약 30시간 정도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구요 그리고 에코파워팩은 현대장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KC인증, KN41 자동차 내성인증, 미국 FCC인증, 유럽 C인증까지 여러가지 인증을 받은 국내 최고의 배터리입니다 자 이상의 에코파워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